제품은 요제품입니다 지포 파우치구요 브라운과 블랙 입니다 해당 모델은 오픈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파우치 클립형 이구요 아 4 지퍼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기 똑딱이 그래도 지퍼라고 되어 있구요 4 지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어머나 옆에 새 제품이라 네 들어가네요 그래서 허리벨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브라운색 이구요 완전 가죽입니다 가죽 통가죽 허리춤에 허리벨트에 클립을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는 거구요 브라운 색상이고 브라운 색상이고 블랙 마찬가지로 지포 메이드 인 USA 클립 클립형 이구요 클립형 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브라운 두 종류 장착 네 오늘 언박싱 파우치 지포 파우치 모델 리뷰 해 드렸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